진짜 터널 완전 시끄러워요 내 마음! 내 마음! 막 이러고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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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훈 선수가 이제 기아 OMBC 정말 기적적으로 대표팀이 올라가면서 한국과 브라질 경기에 OMBC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팀들 대결하는데 내가 이제 공을 들고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절대 안 했어요 지금 보이시는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전통시장 전통시장에 저희가 왜 왔느냐 간단한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월드컵을 즐기시는 팬분들이랑 같이 소통도 좀 해보고 리허설하기 앞서가지고 우리 세훈 선수 긴장도 좀 풀고 그런 취지로 지금 전통시장에 와 있고요 제가 테스트 겸 한번 여쭤볼게요 세훈 선수 엄마, 아빠 하나 둘 셋 엄빠 엄빠 엄이 먼저 나왔습니다 최연소 국가대표팀에 들어가기 VS 우리나라 여자대표팀이 월드컵 우승 하나 둘 셋 최연소 정말 솔직한 엠젯 세대다운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이 지소윤 언니도 보고 계셨거든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도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한번 돌아보시죠 브라질 브라질 왜냐면 엠파페이 죽었고 마지막 게임 크리스티아 Leonardo vs Reinaldo 네 네 메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인가요? 저는 culture 저는 K-pop 저는 K-pop 제 좋아하는 영화가 제 이름은 Tarte 아? 수지 아 수지 내 친구 네 내 친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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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친구들 아 지딴 vs 플라틴이 지딴 vs 플라틴이 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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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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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레벨 지단은 다른 레벨 월드컵 우승하기 파리 생일을랑 챔프 우승하기 지단은 지단은 아니 마세이 당신도 알아? 아 마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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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she 프라틴이 프라틴이 레벨 월드컵 그 하λέ 프라틴이 어차 월드컵 다음은 나의 공연을 할 수 있어요 아, 네, 오늘의 공연을 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의 공연을 할 수 있어요 루카, 오늘의 공연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축하해 기아를 위해 기아를 할 수 있어요 아,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유 regardless business 불 β I think that's up here I'm tava away away You can play without wide and you can play them in the center as well I feel like how long do have to play their night and we already have Suarez Rudy air Tinaali 그래서 우리가 더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Cristiano Ronaldo vs Rinaldo Messi Messi 흥민성, 너는 알지? 네, 당연히 네이마을 주니얼 저는 선을 선택합니다 네이마을 너무 많이 입고 너무 엉덩이기 때문에 정말 엉덩이기 때문에 아주 잘하는 엉덩이기 때문에 선은 항상 항상 위험한 것 같아요 항상 위험한 것 같아요 그녀의 메시지를 도와드릴까요? 당연히 우리 함께하고자 응원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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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살 14살 14살이기 때문에 14살이기 때문에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응원하고자 그 경험을 보내주고 모든 팬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때까지 공부할 때까지 첫 번째 리허설 할 때는 별로 안 떨리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째는 저 혼자 들어가야 해서 너무 떨렸어요 만약에 혼자 했으면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제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담임님이 계셔서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저번 경기장보다 좀 좁은 느낌이 들어서 매치볼 들고 들어갈 때 좀 긴장될 것 같아요 끝나면 후회될 수 있으니까 할 때 좀 뻔뻔하게 리허설 때 자리 잡아줬던 거 까먹지 말고 똑바로 할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사는 동안 월드컵에 한 번도 못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기회로 카타르 월드컵에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시 Kolleginnen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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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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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멋있다 리허고 만넘 여기 화이팅! 또 왔어. 또 왔어. 화이팅! 지금 저희 기한 O.M.B.C.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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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기장에 들어가는데 구름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완전 떨렸어요. 예고가 부를 때 손흥민 선수가 진짜 크게 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한테 손흥민 선수 이렇게 불렀으면 손흥민 선수 학수해 줄 수도 있던데 진짜 너무 후회돼요. 근데 손흥민 선수 완전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공 줄 때 갑자기 이렇게 가서 만약에 안 갔으면 공 주고 조기선 선수한테 인사할 수 있었는데 이게 뭘... 아니 근데 제가 학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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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했어요? 선수들이랑? 네. 선수들 뭐래요? 열심히 하려고 했었어요. 어 누가? 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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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공신이 없어가지고 뭐.. 정신이었지? 어 뭐 오오 호우 호우 이럴 때 초기해야 돼요. 고정하라 좀. 복지하죠. 잘 Hal을 잡아줘. 특정은 떡튀경한다 마음을 때 예! 점령 With me 공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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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타이프 큰일 운행좀 타고 일을 한 번 내보자 일을 내줬네요 우리 백승호 선수가 일단은 16강 올라온 이 대열에 합류한 게 너무 행복했고 이런 카타르 월드컵을 즐기게 해주는 선수들에게 너무 고맙고 우리 선수들 풀 컨디션 아니었을 텐데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뛰어준 게 느껴져서 너무 감동이었고 솔직히 처음에는 좀 의심해서 대단히 죄송했고 큰 기쁨과 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많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 감동의 4년 뒤에도 또 갈 것 같습니다 이 프로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풍족한 지원을 받으면서 많은 관심 속에서 계속 성장하는 대한민국 축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세은 선수가 기아 OMBC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장하고 있는 유소년 선수들에게도 덕담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이강인 선수잖아요 저희 축구계에 사실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척투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거를 끌어주는 거는 이제 그 위에 지도자분들 위에 선배님들이 많이 끌어주셔가지고 4년 후 아니 8년 후 그 다음에 계속 월드컵 나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꼭 우승할 수 있게 그런 한국 축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소년 선수들에게 항상 화이팅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잘 뛰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는 1대4로 브라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OMBC 소감 한마디 일단 부탁드릴게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실제로 어땠어요 필드 딱 들어갔을 때 아니 근데 진짜 딱 경기장에 볼 들고 딱 들어갔는데 눈물이 고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펐는데 예구가 부를 때 그냥 완전 스마일 또 여자 월드컵이 내년에 또 개최되거든요 빠르면 내년 월드컵은 좀 무리겠죠? 네 5년 뒤에 오는 다음 여자 월드컵에서 우리 세은 선수를 또 볼 수 있기를 삼촌이 많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세은 선수는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포부를 한번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고 있어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세은 선수가 한국과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OMBC 역할을 잘 수행을 했다는 얘기를 또 드리면서 내일 또 세은 선수가 기아에서 준비한 또 기아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 준비하셔가지고 내일 놀이동산 가신다면서요 네 오 이렇게 세은 선수 기아 OMBC는 무사히 성공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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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